일본 동북지역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월 18일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교무 5.2의 강진 발생 하루 뒤 19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 그리고 21일에는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 그리고 22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2번 연속 지진 2월 23일에도 동북지역 이와태연과 아우무리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8일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교무 5.2의 강진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동북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일본은 장기, 중기, 단기적인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는 최대의 위기상황입니다. 또한 2월 21일에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이상 징역까지 발생하였으므로 단기적인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름달 전후로 하여 2월 17일에 뉴질랜드 근처의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노아트 근처의 강진이 후에는 2주 후에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2주 후인 3월 3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3월 3일은 초승달이며 3월 11일은 동일군 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최근 지진 패턴은 매달 20일 이후로부터 다음 달 초승달 부근까지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래 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초승달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대지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2월 17일에 뉴질랜드 근처의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2월 18일에 미야기연에서 1년 만에 진도사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월 21일에는 독하라열도에서 하루에 6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월 21일은 미해안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고 동북지역 아우무리연에서는 정어리 떼가 출몰하였습니다. 정어리 떼가 출몰한 지 하루 뒤인 2월 22일에는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2월 23일에는 나가노연 및 기우연 경계에 위치한 해발고도 3067m의 화산인 온타케산이 경계레벨이 1호 올라갔으며 하루 뒤인 2월 24일에는 아소산이 경계레벨 3으로 올라가는 화산폭발 징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0월에 아소산이 경계레벨이 3으로 올라가기 전에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250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지진들은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들과 연관이 많았습니다. 2013년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4년에 일본 전후 최악의 화산재해인 온타케산 화산대폭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카라 군발 지진 후에는 구마모토 지진, 동일본 대지진 등의 대지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250번 이상 발생을 하였고 진도호강의 지진도 도카라열도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1981년에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110번 이상 발생을 하였으며 그 해의 동북지역 살리쿠에역에서 규모 7.0의 강진과 교수지역에서 지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온타케산 대폭발 3개월 전에 일본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대만에서 교수효가나다 해역의 지진들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도 대만과 교수효가나다 해역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 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2014년 온타케산 대폭발 이후에 2015년에는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의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682km의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결국 2013년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증가하면서 2014년에 온타케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2015년에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2월 25일 금요일에 오키나와에서 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도카라열도와 남북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